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대니얼타운 필타운이 지은 아빠와 딸의 주식투자 레슨입니다. 가치투자자 아빠에게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지혜를 배우다가 부재이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지만 주식투자는 두려운 당신을 위한 안내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두 명이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근데 대니얼타운이 딸이고 필타운이 아버지인데요. 필타운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주식투자 절대 법칙의 저자이자 주식투자자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주식투자로 성공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이고요. 대니얼타운 딸은 스타트업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듯이 고소득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너무나 일이 바빠서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나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갚고 학자금 대출을 갚내라고 전혀 도인이 모이지 않아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딸이 아빠에게 어떻게 하면은 주식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1년간의 교육을 받는데요. 그 교육을 책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화에 기반을 둔 책입니다. 읽는 내내 너무나 재밌었고요. 정말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또다시 많은 것을 배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목차를 살펴볼 건데요. 딸이 1년간 아버지한테 주식투자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2개월 차의 은퇴수자 알기에서 나의 은퇴수자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투자 제1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전체를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이 책의 주요 부분을 요약을 한 거를 책을 읽은 다음에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쓸모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들으셔서 주식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의 은퇴수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할 때 1을 그만두려면 얼마를 모아야 할까? 그게 바로 너만의 은퇴수자란다. 그러고 보니 전에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면서 복리의 힘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다. 토끼의 번식력에 관한 도표를 본 적이 있는가? 10마리로 출발한 토끼는 3대를 거치며 4천마리로 불어난다. 복리의 힘도 토끼와 비슷하다. 투자에서 복리는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재투자해 원금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복리로 쌓이며 돈이 스스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달러를 투자해 연말에 20% 수익이 발생한다. 2달러를 벌었다. 2. 2달러를 재투자한다. 즉 원래 내 돈 10달러와 공돈 2달러를 투자한 상태다. 3. 다시 20% 수익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12달러의 20%인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 추가 이익 40센트는 복리효과 덕분에 공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돈이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다. 마법의 돈이다. 투자원금을 추가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해서 불어난다. 이것이 부를 창출하는 복리의 놀라운 힘이다.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을 실현해버리면 그 해에는 결국 복리의 힘을 잃게 되지. 아버지가 말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여도 그것이 결국 인생을 바꾼단다. 복리효과를 한 해 더 누리면 수백만 달러가 늘어날 수도 있어. 장기간 투자하는 사람과 단 몇 년간 짧게 투자하는 사람의 은퇴수자가 얼마나 다른지 믿기 어려울 거야. 전용기를 갖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거든. 정말요? 전용기 수준의 차이라는 말에 관심이 갔다. 이왕이면 제대로 하고 싶었다. 대니얼 넌 운이 아주 좋단다. 젊고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잘 벌지.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시장지수에 투자한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우면 조기 은퇴도 가능해. 하지만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저축도 없고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복리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야. 내 또래 사람들 중에 저축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단 15%에 불과하단다. 즉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은 은퇴 후에 돈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 다행히 너처럼 젊은 사람들은 아직 복리 효과를 여러 해에 걸쳐 누릴 수 있어서 유리해. 내 나이에 내 수입으로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부자가 되지 않으려야 안을 수 없지. 전용기와 아주 대단히 큰 부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되고 나는 나이 은퇴수자에 귀를 기울인다.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계산해 주세요. 내가 대답했다. 지금 가진 돈이 얼마지? 집을 팔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4만 달러 정도 남아요. 그래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그런 다음 돈을 모으면 돼. 초기 투자금으로 4만 달러가 있고 앞으로 매년 1만 5천 달러를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다고 해보자. 쉽지는 않겠지만 무리한 수준은 아니지.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테니까 매년 연금 저축액도 5%씩 늘려보자. 사실 매년 5만 달러 정도는 추가로 저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저축한다면 경제적 자유도 더 빨리 얻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직접 투자로 큰 수익을 낸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과를 보자. 수익이 연간 15% 복류로 불어난다. 굉장하게 들리겠지만 내 힘으로도 가능한 일이야. 투자한 4만 달러에서 매년 15% 수익이 발생하고 비과세 계좌에 매년 1만 5천 달러를 저축하면서 저축액을 매년 5%씩 늘리고 지금부터 30년 뒤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생활비 지출을 연간 8만 달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95세가 되었을 때 6억 1,500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어. 6억 1,500만 달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로 환산해봤는데 7,380억입니다. 저는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 매년 15% 수익을 거둔다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복리 덕분이야. 물론 너도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때 6억 1,500만 달러의 가치는 지금의 1억 5백만 달러에 해당할 거다. 즉 1,260억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 잠깐만요. 뭐라고요? 실제 가치가 6억 1,500만 달러의 5분의 1에 못 미친다고요? 그래 인플레이션 때문이지. 그렇다면 15% 수익을 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를 이야기해보자. 재무상담사에게 정권을 위임하거나 시장지수를 매수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 직접 투자할 때의 수치와 연간 수익률 15%는 방금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7에서 10년간 시장의 상승폭을 연평균 1에서 6% 수준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왜 그러냐면 이 딸이 굉장히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요.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이 많아가지고 숫자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이 투자를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시장지수에 투자를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좋아 ETF와 미추얼펀드에 투자하는 재무상담사에게 정권을 위임한다면 연 7% 수준이라면 재무상담사와 펀드매니저에게 2%를 지불하고 남은 몫은 5%야. 즉 수수료로 2%를 뛰는 거죠.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5% 수준이고 30년 동안 1에서 버는 돈은 그대로 모아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저축예익을 불린다고 해보자. 4만 달러를 만들어 투자하고 매년 1만 5천 달러를 저축했을 때 은퇴하고 7년이 지난 그러니까 65세에 은퇴하는 것입니다. 72세가 되면 가진 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월마트에서 일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수수료율이 아주 낮은 시장지수 펀드를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자고 합니다. 시장 수익률이 역사적 평균 수준일 경우 30년 더 죽어라 이라며 스크루지처럼 모으고 76세가 되면 가진 돈이 바닥나는 것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년 수익률이 20%일 때의 투자수익을 계산해보았다고 합니다. 헛기침이 나왔다. 7% 아니 15%보다 높네요. 그렇지만 가능한 일이야. 워렌 버핏의 30년간 매매 내역을 고스란히 베끼기만 해도 매년 20% 이상 수익률을 거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훌륭한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매년 20% 복리수익률을 달성하는 법을 배우고 앞서 이야기한 금액을 매년 투자하고 30년 동안 1도 계속한다고 가정하면 은퇴시점에 연간 생활비로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8만 달러를 지출해도 돈이 바닥나지 않을 뿐 아니라 95세에 73억 달러를 자선들에게 남길 수 있을 거다. 73억 달러는 8초 7600억입니다. 그런 수익률을 거두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가 제시한 숫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내 관심을 끌었다. 이제 호기심이 생겼다. 전설적인 26%는요. 나는 아버지를 놀리듯 말했다. 아버지는 무엇 때문인지 연간 수익률 26%를 이야기했다. 제가 어떻게든 그 수익률을 넘어선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더 일하면 은퇴할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은 만일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연간 수익률 50%를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 그러니 26%가 가능성 없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버핏과 위대한 제1원칙 투자자들처럼 투자해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 26%를 달성한다면 9년 뒤에는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지금부터 9년이야. 인생이 바뀌는 거지. 나쁘지 않아. 95세에는 결국 큰 돈을 손에 쥐게 될 거야. 150억 달러쯤 되지. 물론 생활비로 8만 달러를 쓰던 때보다 생활 수준도 좀 더 나아졌을 테니 그리 큰 돈은 아니겠지. 그래서 말도 안 돼요. 정말이야. 이 숫자들을 봐라. 나는 아버지가 이메일로 보낸 스프레드 시트를 열었다. 아버지가 옳았다. 도표에 따르면. 최초 4만 달러를 투자해 연평균 26% 수익률을 올릴 경우 60년 뒤에는 149억 달러를 손에 쥐게 된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25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현재 달러와의 구매력 기준으로 내가 연간 8만 달러 소비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한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복리 계산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놀라웠다. 9년이다. 30년이 아니다. 복리의 힘은 진짜였다. 목표가 왜 하필 26%인지 궁금할 거야. 3년 뒤 돈을 2배로 불려주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정확히 26%야. 3년마다 돈을 2배로 불리는 것. 이게 바로 목표라는 뜻이지. 저명한 펀드매니저 피터 린치는 책까지 써서 정보를 공유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수년간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에 나서는 편이 낫다면서 수수료 부담 없으니 자산관리사에게 돈을 맡기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버핏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고 버핏처럼 투자하는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며 이름을 말했다. 아버지는 이런 유형의 투자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수십억 달러를 운영하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만일 매년 1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제 은퇴수자는 뭐죠? 매년 15% 수익률이면 은퇴수자는 170만 달러이고 17년이 걸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만일 매년 26% 수익을 올리고 일을 조금 더 오래 한다고 가정하면 4만 달러로 출발한 너의 은퇴수자는 78만 달러고 9년 뒤에는 일을 그만둘 수 있어. 9년 나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2년 정도로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다. 바로 지금 시작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재무상담사는 그만한 수익률을 돌려주지 못하겠군요. 그래 전권을 위임하면 그만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고 은퇴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없어. 직접 투자는 해볼 만한 베팅이야. 잘 되면 잠재 수익이 아주 크고 잘못돼도 이를 것은 별로 없어. 시장지수 펀드와 ETF는 확실히 시장을 추종하지만 그 정도 수익률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바로 그거야. 버핏은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울 생각이 없다면 S&P500과 같이 시장을 추종하고 수수료율이 낮은 지수를 사는 것이 차선이라고 했어. 시장 수익률 수준인 평균 7% 수익률을 감수해야 하고 말이지. 기본적으로 너는 미국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른 데 베팅하고 있어.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니 좋은 베팅일 거야. 미국은 대륙을 둘러싼 두 대항이 문자 그대로 회자 역할을 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 탄탄한 화폐, 자유로운 언론, 미래에 투자할 수조 달러도 갖추고 있어.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 높은 윤리의식,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 공정한 세금 제도가 있고 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이야. 모두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결정이고 투자인 이유를 설명하지. 같은 돈을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에 넣는다면 그건 도박이야. 그래서 여기서 왜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S&P500 같은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개인이 시장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단은 제대로 투자만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을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4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기본 개념은 주식을 기업 자체라고 여기고 시장의 등락을 기회로 활용하여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1. 투자의 제1원칙. 멋진 기업이 싼 가격에 거래되고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가치가 상승한다는 확신이 설 때 매수한다. 그런 다음 시간이 흐르며 가치가 상승해 전형적인 멋진 기업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걱정 없이 주가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며 이론적으로 절대 팔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잃지 않는다. 2. 내가 가진 자신감은 기업의 실제 가치를 분명히 안다는 것에 근거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면 매수하지 않지. 누구나 예측이 틀릴 때가 있거든. 싸게 사는 게 바로 내 보호장치야. 3.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상장지수에 투자한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우면 조기 은퇴도 가능해. 4. 주식을 사기 전에 기업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야기를 만드는 체제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기업을 발견한 배경과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 여부. b. 기업에 대한 이해. 경쟁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누가 경영하며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c. 기업이 속한 산업, 경쟁자, 일관되게 강력한 실적과 탄탄한 경영진이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지니게 된 배경. d. 기업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적정 매수 가격, 매도자가 매도에 나서게 한 사건, 사건에서 회복하기까지 걸릴 예상 시간. d. 해당 기업을 사야 하는 주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5. 늘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원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산다. 6. 버핏과 먼거는 감정, 즉 공포나 탐욕에 의한 의사결정이 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이용했다. 7. 그들은 공포에 질린 군중이 팔아치울 때 샀고 탐욕에 빠진 군중이 사들일 때 팔았다. 7.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기업을 찾는다. 불가피한 경기 침체로 상장회사들이 이익이 감소해 시장이 공포의 사이클에 진입하고 투매가 일어나서 즉 주식시장이 붕괴해서 가격을 본래 가치 아래로 끌어내리기를 기다린다.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이 원래 가치보다 할인되어 거래되기를 기다린다. 8. 매수한다. 그런 다음 편히 앉아 경기 사이클이 기업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실적 회복과 함께 필연적인 탐욕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매수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가격이 반등하기를 기다린다. 평생 투자할 기업은 몇 개에 불과할 테니 전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여야 한다. 버핏도 좋아하는 기업의 안에 투자했다. 8. 사건은 제1원칙 투자 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이 전략에서 사건은 나쁜 기업의 구제할 수 없는 문제와는 다르다. 사건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시적이고 교정 가능한 재난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에 중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사건의 영향은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국간될 수도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조사해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미칠지 파악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인 찰리 멍거 투자의 제1원칙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1. 자신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고유한 특성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뒷받침해야 한다. 3. 성실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이 바람직하다. 4. 합리적이고 안전마진이 확보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1. 찰리 멍거의 투자 원칙 1.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인생에서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장기 전망을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가치보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명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해. 그만큼 선명하지 않다면 내게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닌 거야. 3. 공포가 만연할 때 공격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제1원칙 투자의 커다란 역설 가운데 하나이다. 4. 똑똑한 사람들이 도망칠 때 오히려 투자에 나서는 극도의 인내와 극도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5. 기업이 고평가 상태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를 훨씬 밑돌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려면 사냥꾼과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4.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매수한 대상의 가치가 10년 후 상승할 것을 안다는 것. 5. 투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내가 할 일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타인이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개인 투자의 관건이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2. 찰리 먼거의 투자 원칙. 2. 고유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1. 혜자는 순수한 경쟁 우위와는 다르다. 혜자는 첫째 해당 기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고 둘째 지속가능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고유한 특성은 기업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강점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하다란 해당 기업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무도 경쟁에 나서지 않고 따라서 그 혜자가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고유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는지 즉 혜자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 3. A. 순이익. B. 장부가치는 자본가치이고요. 더하기 배당금. 배당금은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C. 매출액. D. 영업현금. 이 네 가지 지표가 각각 매년 10%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등락이 있더라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가 부진하면 이유를 알아야 하고 납득할 수 있고 회복도 꽤 빠른 편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관되게 증가하는 추세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3. 과거의 성장률과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미래 성장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성장률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3. 찰리 멍거의 투자 3원칙. 진정성 있고 유능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경영진 지표는 1. 자기자본이익률. 2. 총자산이익률. 3 부채가 있는데요. 1.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입니다. 회사가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보여준다. 경영진의 주주자본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2. 총자산이익률. ROE.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더하기 부채. 자기자본의 부채까지 포함해서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ROE와 ROE 두 가지 지표가 매년 15% 이상 꾸준히 유지한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3. 부채. 부채는 너무 많으면 안 좋고요. 회사에 장기 부채가 있다면 1에서 2년치 이익으로 상환 가능한 규모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4. 찰리 멍거의 투자 원칙. 4. 타당한 수준의 안전마진까지 확보한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가격 산정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업의 무한정 가격을 지불하지 말라. 합리적인 가격을 찾되 사지 않고 기다린다. 즉 합리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고 둘째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할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당한 가격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도 여분의 마진 덕분에 무사할 수 있고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1. 가격 산정 방법 1. 10캡 방법입니다. 1. 자본 환원율은 매수한 가격 대비 발생하는 수익의 비율입니다. 법익과 멍거의 요구 수익률은 10캡 즉 투자자금 대비 연간 10% 수준입니다. 즉 이익이 투자자금 대비 10%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주주 이익을 산정한 후 10을 곱해서 기업 전체 매수 가격을 구한다. 주주 이익은 순이익 더하기 유형자산 강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강가상각비 더하기 매출채권 순증감 더하기 매입채무 순증감 더하기 법인세 더하기 유지목적 자본적 지출로 구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항목들을 재무제표에서 어떤 항목에서 구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내는 부분은 책을 어떻게 해선 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해가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딸이 수치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설명을 잘 하고 계십니다. 3. 단점. 보수적 기준에 따라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 성장 가능성이 있고 혜자와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 산정 방법 두 번째. 투자회수기관법인데요. 8년 동안 복류로 불어난 잉여 현금 흐름의 합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성장률은 개인이 계산하는데요. 이 성장률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 성장률과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미래 성장률을 바탕으로 자신만이 구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해하기 쉬운 기업을 선택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기업은 건너뛰며 자신이 추구하는 사명과 혜자, 경영진 분석을 적용해 적정 가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잉여 현금 흐름 산출 공식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연금 더하기 유용자산의 취득, 여기서 의미값입니다. 더하기 유지자본지출 및 성장자본지출, 이것도 의미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산출하고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성장률을 곱해가지고 8년 동안의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한 후 그것을 합을 해서 그것을 사업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 가격 산정 방법 3. 안전마진법입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 할인 분석법, 즉 DCF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1. 수년간의 미래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현재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실제로 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2. 위험을 부담할 가치가 있으려면 투자금 대비 매년 얼마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 수년간 경험을 근거로 저자의 아버지가 양호하고 탄탄한 수익으로 생각하는 연간 수익률은 주식의 경우 15%, 즉 복리 수익률 15%면 위험을 감수하는 데 투자에 괜찮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가 최소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MARR이라고 하고요. 3. 안전마진 확보 가격 계산에 필요한 지표는 1. EPS, 이거는 손익계산서에서 구할 수 있고요. 2. 편류성장률, 이것은 기업의 예상 성장률인데요. 과거 성장률과 애널리스트 예측치를 참조하여 구할 수 있고요. 3. 편류퍼, 이것은 A. 편류성장률 곱하기 2와 B. 해당 기업의 과거 10년간 퍼 고점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4. 안전마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후 EPS를 계산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EPS 곱하기 1 플러스 편류성장률의 10승입니다. 10번 곱하면 되고요. 2. 10년 후 주가를 계산하는데요. 10년 후 EPS 곱하기 편류퍼를 곱하면 주가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3. 기준 가격 계산, 10년 후 미래 주가 나누기 1.15의 10승입니다. 그런데 1.15의 10승은 4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래 주가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4는 안전마진 확보한 매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을 계산한 것에 반의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준 가격 나누기 2. 5. 기업의 성장률과 주가 수익 배수 즉 퍼 사이에는 오랜 관계가 있는데 상장회사는 대개 2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퍼 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씩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퍼 를 100을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찰리 먼거의 투자 제1원칙 전략 4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또 책의 중요 내용 유학하는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9. 투자 시 해야 할 일. 회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고 해자를 점검하고 경영진을 검토하고 적절한 매수 가격을 결정한다. 10. 가격은 사실 가장 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멋진 기업이라면 결국 시간이 실수를 바로 잡으니까 기업을 비싼 가격에 샀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업이 멋지게 존속한다면 결국 내가 지불한 가격 이상으로 가치가 오를 거야. 즉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0. 해당 기업이 충분히 멋진 기업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와 그 주장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모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면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10.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벗어나야 한다. 뒤처진다는 느낌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압박감으로 하는 매수는 투자가 아니다. 투자자와 투기꾼을 구분하는 것은 인내심, 매수 대상에 대한 이해 여부다. 좋은 투자의 비결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이 정한 매수 가격에 왔을 때 사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합니다. 13. 원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면 항상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혼란이 닥쳤을 때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불황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투자할 자금을 확실히 확보해 둬야 한다. 그러면 위기가 닥쳤을 때 싸게 사두었다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커다란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멋진 기업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지. 제가 이 책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제가 몇 번의 폭락을 겪고 뼈저리게 느끼는 게 좋은 기업을 살 기회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도 현금을 비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4.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매수 가격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이 있다. 이 상황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실수라면 관심 목록에 멋진 기업이 있고 본인이 정한 매수 가격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해야 할 숙제를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사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조금만 사는 건 아예 사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 나중에 그 기업이 1000% 수익이 나면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은 너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15. 시장이 오르내릴 때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이 하락하면 매수자가 되니 유리하고 시장이 상승하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니 역시 유리하다. 16. 관심 목록이 무엇을 살지 알려주고 언제 살지는 매수 가격이 알려준다. 17. 한 기업을 살 때마다 투자금을 4등분해서 매수한다. 적정 매수가에 오면 25% 사고 10%가량 더 떨어졌을 때 두 번째 사고 가격이 10%가량 더 떨어지면 세 번째 산다. 마지막 매수는 기다린다. 떨어질 만큼 떨어지도록 내버려 둠. 그러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한다는 확신이 설 때 네 번째 매수를 한다. 비율을 전부 맞출 필요는 없고 네 번의 매수가 적정 매수 가격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만 확실히 하면 된다. 18.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관심 목록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할인 중인 기업이 있는데 투자할 자본이 없는 것이다. 19. 회사를 팔기에 적절한 시기는 결코 없다. 매수한 이유가 달라진 것이 없는 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20. 무엇을 살지 결정할 때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해. 멋진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결코 그 이업을 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20. 복리 수익률은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관건이다. 20.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면 판다. 달라진 게 없다면 계속 보유. 예를 들어 혜자가 파괴되었을 때 경영진이 쓰레기가 되었을 때 가끔은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 21. 투자기적 줄이기 해당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줄인다는 뜻. 위험은 낮추고 전반적인 수익은 끌어올리는 버핏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 예를 들어 최초 투자 자본이 1만 달러이고 회사가 지급한 배당 금액이 100달러일 때 투자기저 1만 달러에서 배당금 100달러를 단순 차감한 조정 투자 자본은 9,900달러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다 회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2. 투자 이후 할 일 A. 분기보고서 읽기 분기보고서 발표 시 실시간 질의응답 발표 듣기 B. 10K 보고서 읽기 이때도 똑같이 실시간 질의응답 듣고 그리고 보고서 발표할 때 대표나 관련자가 브리핑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거를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C. 뉴스를 따라잡고 조사를 지속한다. 경쟁업체와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배런스지, 포춘지, 포부스지, 시킹알파 분석자료 읽기 D. SEC에 제출된 13F 보고서를 이용해 투자의 대가들이 자신의 관식기업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 2.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계속해서 추적 모두가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낸다 사건에 매수하고 너무 비싸지면 매도한다 이렇게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추적하면서 투자 기회를 엿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빠와 딸의 주식 투자 레슨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책을 산 이유는 제 딸한테 투자를 가르쳐주려고 사긴 했거든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만든 영상을 딸에게 보라고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설명한다고 잘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두서없게 설명하고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빼놓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거는 정말 한번 알아볼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 정말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강추하는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